흐흐흐흐 복수할 것임 것임 어 뭐야 아이고 어 뭐야 아이고 이 빨라 감사합니다 어 뭐야 그 크리피트 안 컸다고요? 다 내보냈더라고 그래서 통화했는데 어? 인프다 오랜만 어 님들 인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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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다 오랜만 인프 잡지마 거기까지 샘 더이상 못 가샘 웬만하면 돌아가샘 어딜 감히 퍽 우와 인프가 나라심 아 왜 때리샘 왜 때리샘 이렇게 되이상 우리도 가만히 하지 않겠심 똑같이 해주겠심 야 되게 오랜만이다 와 되게 오랜만이다 이거? 거대 인프 야 심지어 상체가 안보여 필요한가? 와 거대 인프 오랜만이다 진짜 야 진짜 오랜만이다 우와 어 크크 맞다 여기 인프들 옛날 언어 쓴다? 이거 있으셈 크크크 쓰는가봐 야 지금 보니까 되게 아저씨 같다 거대 인프들 말하는 거 IP 몇? 아 인프에드 왜 져 아 인프에드 인프에드 왜 져 이런 거 때려 존나 이런 것도 써? 그러게 이 초딩들 이제 아저씨인데 이제 20대인데 이제 애들 20대가 뭐야 30대도 있지 복수할 것임 꺼심 어 뭐야 아이고 아 뭐야 아이고 2명 빠르라고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 뭐야 팔로워 보고 있었는데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어 뭐야 알지 다들 또 클립다스터 퍼트린단 말이야 또 이 사람들 또 아 또 이제 또 뭐 삼덕이형 방송 야 젠제다 너 인프한테 졌다면서 크크크크 아우 방송가면 이제 아 젠제님 인프한테 지셨다면서요 아 세상에 살다 살다 진짜 거대인파에 죽은건 또 진짜 엄청 오랜만이야 진짜 방송 좀 리플레이 돌려봐 잠깐만 아 에너지가 진짜 팔로웠어 에너지가 많이 깎여 있었네 어 뭐야 그럴 수도 있지 차마 동족을 잡지마 나가 진짜 나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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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